2차 엔진 친구를 구하러 왔습니다. 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나는... 그만둬! 닥슨 풍! 트라이탄! 저 녀석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괜찮아. 내가 너한테 뭘 할 수 있겠... 그만둬! 트라이탄! 금방 가겠습니다. 트라이탄! 닥슨! 어? 어이!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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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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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그러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임무는... 완수하겠다. 느낀표! 어! 연결이 끊겼어. 에 나타난 괴로봇의 난동으로 인해 애초에 계획했던 달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발사 직전 로켓에 감금된 사람들을 구한 또 곧 닥슨 품이 로켓과 함께 방출되면서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샌을 밀쳐내고 나서 사과도 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고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해! 샌! 샌! 하하하! 대답해! 와이! 틀려? 네? 뭐? 하고 있어! 몰라! 너 때문에 울고 있잖아! 와이! 어? 샌! 무사했구나! 저기로 온 상태는 아냐! 로켓 엔진을 떼어내서 로켓이 더 나아가는 건 막았는데 그러대로 화염을 맞아서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우린 인사를 하려고 통신한 것이다 그동안 모두 고마웠다 마침표 너 멀어지면 통신 안 될까봐 지금 아는 거야 나 울고 싶지만 꼭 잠오면서 듣고 있어? 우린 너희가 파괴될 줄 알았음 너무너무 다행이라 그러더라고 고맙지만 별로 다행은 아닌데 됐어 됐어 끊어! 뭐? X! Z! 가자! 알았어 어... 기분이 이상함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 둘이! 우리 합체시켜줘! 뭐? 지금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잠깐! 그래도 마음만 가고 그렇게 하나 X! 너희들 그래! 해보자! 돌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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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튜레이션! 화이팅! 헉! 임니다. 트라이팬! 슈퍼터! 슈퍼터! 기쁨의 마인드 파워! 우주 돌파! 설마... 이게 우리 지구와 마지막 대화인 거야? 와이, 먼저 끊기까지 하다니... 이건 너무 정의롭지 못하잖아! 돌파! 임니다. 우아아아! 우아아! 우아아! 너네가 또 보셔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겠지! 와... 너네 오기 전까지 우주가 너무 암울했는데... 지금은... 정의롭다... 결국 로켓을 잃었으니, 혐오 임무는 실패할 것 같...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지구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하다 그러더라고! 다들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자! 지금 지구에선, 맥이 박사님이랑 공주, 경국이, 찬호, 다 울고불고 난리 났고! 나도 빨리 둘이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갈 땐 가기 좀 도와줘야 함! 전에 말했던 그 콤보 기술을 응용해서! 아, 그러지. 마침표. 그럼 지구,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준비됐어, X? 통신 상태는 좋네? 위치 전송할 테니까 그쪽으로 내려와! 바다 위인데, 해양구조대에서 지금 구조하러 모두 나왔어! X! Y! Z! 4! 3! 9! 김재현 헤드! 레이저 넷이라고 그러더라고! 시작한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모두 지구로! 써니, 투카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울보라, 고! 파워, 실드! 에드온 스킬! 에너지 버스트! 느낌표! 꼭 연락해야 해? 응. 너도 꼭 연락하는 거야? 다.. 나 안 잊어버릴 거지? 걱정 마라. 내 기억력은 상당하다. 그리고 다음 학기 1등. 행운을 빈다. 마침표. 샌은 날 잊을 리가 없어. 같은 영웅이니까. 그렇지. 정의롭게. 아, 그리고 이건 선물. 우주에 갔다 온 기념이야. 우와! 진짜 주는 거야? 득템! 나도 봐봐. 또 보자, 친구.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자! 응? 흐흐흐흐